원래는 여기 돌이 잃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네. 길이 열린 거네. 엄마야 무슨 일고. 신기하긴 하다. 이게 나중에 되면 길이 잠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차도 잠기겠지. 무시라. 여기까지 같이 타고 싶어.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다 왔다 이것들아. 컵에 들어온 거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못 나간다. 여기 여기 해라. 빨리 가. 저 시영장이가. 하는가? 아 네. 거기 가.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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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거기 비니? 네. 그래 저기가 뷰가 좋긴 좋다, 맞지? 바다가 안 보이네 딴 때는 감사합니다 일단 아빠 보고 뒷자리 펼쳐 달래라 지름 풀리면 거기 있는 곳으로 와 응, 가도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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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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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이는 덥나? 얘 좀 길쭉하게 세... 야, 키가 더 큰 거 같노? 애가 길쭉해 보이노, 안가? 내가 도우지 보인다 그래? 진짜 잘해놨네 토끼를 어디 갔다... 아, 저기 이쁘다, 잘해놨다 갯벌이 이뻐라, 잔디도 잘해놨다 이뻐라, 잔디도 잘해놨어 여기에도 갯벌이네 여기도 갯벌이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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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비유도 앉아 바로 앞에 놀러 안 가도 되겠다, 진짜 아까 어디? 아 맞네 이거 깻잎 따라 먹을만지만 많이 안 뽑는데 응 향 좋다 우리 깻잎은 완전 나무린데 끝까지 끝에 따야돼 아민아 끝에 따야돼 이렇게 향 좋지? 나중에 먹어봐봐 저거 짜란건 뭐야? 지지도 몰라 저것도 쌈채소인가 저것도 뭐 쌈채소인가 그런가보다 반 좋아? 나중에 먹어봐 반가Wit 아저씨 조금 더 쌈채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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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면 어떡할라고 물을 딱 다 물어 집게로 안 물어? 물었는데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귀여워 유나? 네 니가 더 귀엽다 새꺼매가지고 시크머스야 아프다 아프다 언제 이렇게 컸나? 아윤이 왜 이렇게 큰 거 같나? 아니 얘가 좀 얌전 아유 많이 컸다 와 진짜 길이 없네 와 신기하네 우리는 갇혔다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형아 어떻게 좋아해 이거 대박이야 이거 뭐예요 형아 진짜 너 계속 만나고 자기 열었어 알았어 나부터 이제 아빠가 빠진다 아빠는 배고파 변기같이 생겼다 자 엄마가 엄마 엄마 2층에서 연결되나? 가보자 영궁 수산.... 영궁이란데 영궁 영궁 영궁이 들어가면 인생은 우리집이 같이 먹기 그러니까 오늘의점에 다시 먹으러 가고 알아서 들어가네 낙지 상탕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낙지를 낙지를 상탕이 어떻게 먹어요? 3마리 3마리 아니 어떻게 먹어요 낙지를 상탕이는 머리 잡고 머리 잡고 그래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네 머리 손질은 안해 머리 잡고 머리 잡고 살 갖고 머리 참기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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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하고 있으면 되는데 정전 소금하고만 이렇게 맛있어 통장에 찍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참기름에 찍어먹으면 좋은 거다 참기름에 찍어먹는 참기름에 찍어먹는 참기름에 찍어먹는 참기름에 찍어먹는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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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참기름 뭐에 먹는다고? 조개구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느낌 이상하지? 안 죽었죠? 죽었다 원래 차가운 물에 놔두면 기절한다고 했거든요 빨리 씻어 오빠 느낌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대가리 안에도 있어 어? 음식인데 어? 저한테 음식인데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먹을만이 거기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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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마리만 묶자 그냥 장난아 이 눈알 벌리는데 어떡해 입이다 입이가 어 야야야 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야야야 얘 빨리 붙자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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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зя 빠지 미치겠네 5개 5개 있습니다 아 5개 바다에 가고 싶어서 우선 목 나왔다 아 뜨거!! 안다 이것두기 우리 먹자 하트인건데 하트 부서질수도 있어 오빠가 그랬다나 이쁘다 하트 하트 부서지는거 아니야? 하트 하나 주고 끝내놓은거 알지? 아니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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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맛있다